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제 이름 다 아시죠? 저는 영양학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학하고 두 개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이곳에서 때로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미술치료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양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학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좋은 소식 먼저 들을래? 아니면 나쁜 소식 먼저 들을래?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세요? 좋은 소식만? 네. 그런데 보통 나쁜 소식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이야기해줘.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오전과 오후 두 가지 할 건데 치료가 되는 식품들 오전에 하고 좋은 소식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에 방해가 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그래도 적을 알아야지만 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피지이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식품을 눈여겨볼 것이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지 아, 그것은 피해가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미료 있죠. 아마 조미료가 들어가면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변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조미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없네요. 이 앞에서 딱 하니까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439쪽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의문의 제사에서는 재물마다 소금을 쳤다.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 제사를 간압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다. 소금이 방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죄악을 방지한다. 여기에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소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깜깜한 밤중에 방 안에 불을 다 꺼놓으세요. 그러면 깜깜하지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럴 때 촛불 하나 켜놓으면 어때요? 그 조그만 촛불이 온 방 안을 환하게 비춰주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시대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음식이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면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소금을 가급적 적게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떡방아깐 집이 있는데 거기는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떡방아를 이렇게 쪄서 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희가 떡을 주문하면 이 현미 떡가래떡이 어느 날은 질어가지고 막 들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또 너무 딱딱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며칠 지난 것처럼 변할 때 이렇게 딱딱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여기 오픈식 때 저희가 설기를 주문했어요. 현미 설기. 그런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해온 거예요. 그런데 오픈식 때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해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떡에다 소금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거기 백투에 대한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 백투에 대해서 왜 소금을 넣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백투에 대한 소금 조금씩 넣어주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 그랬냐고 다음부터 조금씩 넣어주겠다고. 이 사람들 인식 속에 백투는 소금도 안 넣는 데라고 인식이 돼있나 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에도 한 번 이제 목회하다 보면 거짓들이 많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밥을 갖다가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짓들이 더 잘 먹기는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짓들이 찾아오면 밥을 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기가 무슨 병이냐면 폐병이래요. 그러니까 폐병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 이분에게 폐병 환자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줘야 되지? 그래서 그릇을 다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밥을 먹여서 보낸 다음에 그 그릇을 그냥 싹 버려버렸어요. 쌀보면 되는데 그래도 불안전한 것 같아요. 그냥 다 버려버리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먹는 얘기 나와서 다른 사모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 자기네 교회도 거지가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흰밥을 줬대요. 그랬더니 거지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재림교회에서 현미밥이 나와야지 내가 갈 데 없어서 여기 왔는 줄 아냐고 내가 흰밥 먹을 것 같으면 굳이 멀리까지 못하러 왔냐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당장 현미밥 갖고 오라고 이렇게 사람은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지도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왜 기대하는 게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대치는 조금 낮추면 살기가 참 편안해져요. 우리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신 분 오른쪽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신 분 흔들어주세요. 내리시고 왼쪽 올라가신 분 흔들어주세요. 거의 반반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자기가 이름대로 반대로 껴보세요. 그럼 어때요? 어색하죠? 불편하죠? 이런 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틀렸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가운데 너는 틀렸다고 내가 맞는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유연성을 가지고 살면은 살기가 좀 편안해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그런 거 혹시 여러분들 있으세요? 아 아니래요. 그래서 한번 아니면 안 돼.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유연성 삶의 탄력성 가지고 살면 나도 편안하고 상대방도 편안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하자 네 삶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좀 양보하면서 살아보세요. 네 자 이제 소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갖다가 먹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적당량의 소금은 섭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이에요. 5g이면은 얼만큼이냐면은 티스푼 있죠. 티스푼 한 스푼 정도 되는 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금이 하는 일은 혈액을 갖다 탁해지는 것 방지하고요. 살균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독약보다 10배 이상의 살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g 이하를 섭취하면은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금을 먹게 되면 신진대사를 촉진해 줍니다. 그래서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고요.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이루게 맞춰줍니다. 우리는 pH 매실 때 가장 건강한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pH 7.4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일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기 와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콘텐 검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산성피에요. 산성. 그래서 산성이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검사해 보면은 약 알칼리성에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면역력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천일염이 우리 몸에 좋은데 시중에 가서 소금을 갖다 살펴보면은 맛소금 있죠? 또 무슨 소금 있을까요? 꽃소금 있죠? 또 무슨 소금 있어요? 죽염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구운 소금 맞아요. 또 무슨 소금 있어요? 무슨 소금 있을까요? 버섯소금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소금을 골랐을까? 여러분들 어떤 소금을 쓰세요? 구운 소금 많이 쓰세요? 네? 구운 소금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구운 소금도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고열해서 굽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바람물질이 나오더라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일염을 쓰는 것이 우리 건강에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맛소금은 맛을 좋게 만들기는 하는데 우리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것은 저녁에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일염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염전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일염이라고 이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어도 별도의 표백제가 사용되었는지 성분을 갖다가 꼭 확인하고 사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간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간장 어떤 간장 쓰고 계세요? 집에서? 네. 잘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간장 쓰고 계세요? 몽고간장. 그 다음에 양조간장. 또 무슨 간장이에요? 샘표간장. 이런 간장들 많이 있죠? 음식을 하다 보면 소금 대신에 간장을 넣어도 맛을 참 좋게 만들어줘요. 그랬는데 우리가 시중에서 사고 있는 그 병에 들은 검은 간장. 그 간장에는 둘신이라는 감미료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단맛을 내는데 설탕의 수백 배의 단맛을 내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설탕 사다가 넣을 필요가 없죠. 둘신을 넣으면 단맛이 확 증가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하게 되면은, 먹게 되면은 어떤 장애가 생기는가. 소화기계와 콩팥의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신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가. 아우, 저는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마셔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아우, 콜라가 안 좋대요. 그래서 콜라 대신에 저는 꼭 사이다를 마셔요. 그런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요. 콜라 사이다가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포카리 스위트만 먹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둘신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청량 음료 속에 들어가요. 청량 음료는 어떤 걸 청량 음료라고 할까요? 어떤 거. 네, 콜라, 사이다, 또 주스, 오렌지 주스, 또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과 주스, 포도 주스, 뭐 이름은 그럴듯하게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음료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둘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빙과류. 여름이면 굉장히 많이 팔리죠. 빙과류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아이스크림 중에서 뭐를 좋아했냐면 누가바를 좋아했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 설악동에는 누가바가 없고 짝퉁이 있더라고요. 누쿠바. 그래서 가끔 사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사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둘신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간장 속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자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신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안 먹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해가시면 여러분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아마시 가루가 우리 몸에 좋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마시는 플렉스 씨드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와플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방이 41% 들어있고요. 단백질이 20% 섬유소가 28% 들어있습니다. 오메가. 여러분들 오메가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럼 오메가란 무슨 뜻일까요? 왜 성경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뜻이에요. 오메가가. 지방 사슬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사슬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6는 뭐고 3는 뭘까? 오메가 그 지방산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 비어있으면은 3, 여섯 번째에 비어있으면은 6. 우리가 그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그런데 3나 6가 비어있으니까 운반할 때 출렁거려. 그래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3와 6에다가 수소를 첨가했어요. 그래서 탄생된 기름이 뭐예요? 경화유. 그다음에 쇼트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마가린. 왠지 식물성자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요. 버터는 동물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터 절대 안 먹어요. 그런데 식물성 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물성 마가린 밥에 막 비벼서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테레비를 보니까 바퀴벌레를 가지고 달나라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퀴벌레가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달나라까지 가는데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달나라에서 그거를 부화시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존력이 강한 바퀴벌레도 무서워서 피해가는 것이 식물성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쇼트닝 같은 거 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 사서 드시죠? 짜장면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짜장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빵 속에 들어가요. 빵. 왜냐하면 쇼트닝이나 이런 식물성 마가린이 들어가면 빵의 맛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여기서 빵 만드는 거 먹고 아니면 통밀빵. 우리가 우리 장로님께서 만드신 믿을 만한 빵을 구해서 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편한 세상에 편안하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건강은 누가 책임져줘요? 옆집 아저씨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책임져주지 않아요. 내가 바로 알고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백세 건강 바로 나의 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침대에서 맨날 엑스레이 찍고 있으면서 백세 맞이하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건강한 먹거리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오메가6 계열의 지방산으로 만들어지는 염증맥의 물질을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동맹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의 발생을 억제해요. 그리고 또 염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염. 비염에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여러분들 간증 며칠 전에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엄지손톱이 여기에 계속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여기 센터에 오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 날짜 잡혔다고 그러니까 금, 토, 일, 월. 그러니까 3일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왔는데, 토요일날 왔어요. 토요일날 왔는데 거기에다가 수술 갔다. 아마시하고 수술 반죽해서 손에다가 칭칭 감아놨어요. 그리고 비닐장갑 하나 딱 껴놓고 공기 들어가려고 끝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그걸 갖다가 뺏겨내지 않고 그냥 잘 때도 계속 이렇게 끼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또 갈아 끼고 갈아 끼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병원에 갔어요. 수술하러.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뭐하고 왔냐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숫하고 아마시하고 갈아서 붙이고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고름이 나왔던 자리가 구멍이 뽕 뚫렸으면서 고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던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것 좀 달라고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갖고 갔어요. 이 아마시가 오메가6 계열의 지방산인데 염증 매개의 물질을 갖다가 생성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염자 들어가는 데는 이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숯도 참 좋고요. 다음 아마시 가루 어떻게 먹을 것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신앙이라는 TV 방송할 때 전화받는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시가 반은 건강, 반은 보금 이게 채널 44번에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시가 처음으로 나갔어요. 그 당시는 이 아마시가 새들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하나도 먹지 않았을 그때였어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전화기가 세 대가 있었거든요. 이쪽 전화 끊으면 또 저쪽 전화 제 핸드폰까지 계속 아마시 어디서 구입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시가 퍼져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마시가 왜 좋은지 설명을 하느라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이제 저녁이 돼서 너무 지쳐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어느 아마시가 좋냐예요. 그래서 아마시가요. 이제 너무 피곤하고 졸립고 그래서 잠은 자야겠고. 그래서 아마시가요. 캐나다산 청정지역에서 나온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럼 전화 끊고 잤어요. 한 달 뒤에 한국 마켓에 갔더니 아마시를 파는 거예요. 포장이 돼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좋아요. 제가 물어봤더니 캐나산산 청정지역에서 나온 이게 비싸고 좋아요. 제가 했던 억양톤까지 똑같이 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마시가 퍼지고 또 한국에까지 퍼지게 되어서 이제 아마시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굳이 수입사나 아마시 구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메가3가 풍부한 게 들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지역마다 골고루 다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들깨가 있느니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마시가 있느니라. 각 처소에서 좋은 것들을 갖다 먹고 살고 일생 동안 건강하게 먹고 살다가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들깨는 절대 안 먹어요. 그리고 아마시 많이 수입해서 먹어요. 또 이제 미국 간 사람들은 아마시 절대 안 먹어요. 들깨 많이 수입해서 먹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제 친구도 영양사인데 한국에 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여기 오면은 그 아보가도 그게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그래서 아보가도 사다 먹고요. 그리고 그때 무화과 같은 거 잘 수입이 안 됐을 텐데 무화과 같은 거 수입해서 먹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있을 때는 한국 사과 그다음에 한국 배 이런 것들만 먹어요. 그러면 영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제철에 나는 거 우리 지금 요즘 어떤 거 많이 먹고 있어요? 수박 많이 먹고 있고 참외 많이 먹고 있고 토마토 많이 먹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사과 같은 거 잘 안 나와요? 어떤 분 꼭 그런 분 계세요. 아니 왜 배가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겨울에는 수박 좀 같이 내보내주세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수박을 갖다가 사왔어요. 비싼 고가에 딱 잘랐더니 맛도 하나도 없고 속은 허위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정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따라서 해보세요. 제철에 나오는 식품을 먹자. 이것이 보약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의학의 아버지가 의학의 대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의 대가가 말할 때는 좀 귀담아 들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수박 많이 나오고 블루베리 나오고 그 다음에 참외 나오고 토마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시면 그게 다 보약이에요. 없는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아마시 식물성 기름인 옥수수와 대두유는 전체 지방산 중 오메가3 계열 지방산 함량이 각각 1%와 8%인데 비해 아마시 이유는 전체 지방산의 57%가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시 이렇게 우리가 나물 묻힐 때도 넣고 또 따로 갈아서 놓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시 먹으면 어때요? 고소하죠? 그런데 이 아마시가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되겠어요. 안되죠?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도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마시는 시와나 배당체라는 독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밥숟가락으로 한 끼에 한 숟가락 이상 드시면은 안 돼요. 그리고 드실 때는 싹을 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후라이판에 살짝 볶아가지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갈아가지고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천연 조미료로 쓸 수 있는 게 버섯류입니다. 우리 버섯류 자주 나오죠? 이것은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진시황이 구해러 다녔던 것이 뭔지 아세요? 불로초지요? 불로초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못 구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죠. 구했으면 지금 살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불로초에 버금가는 것이 버섯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이제 많은 환자들이 오시잖아요. 이 버섯은 곰팡이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먹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버섯 키우는 거 보셨나요? 버섯은 곰팡이과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 물만 먹고잖아요. 그리고 곰팡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버섯은 신이 내린 식품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버섯 알고 계세요?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표고버섯, 능이버섯, 쌀이버섯 버섯 키우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노루궁뎅이버섯도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안 나왔어요. 정말 영향이 많이 들어있는 버섯 이름 안 나왔어요. 송이버섯 말고요. 우리가 왜 잡채할 때 꼭 넣는 거 있죠? 모기버섯. 제가 웰빙 음식백과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이 버섯 위에 대해서 딱 찾아봤는데 어떤 게 영향이 많은가 보니까 저는 모기버섯 잘 안 먹었거든요. 모기버섯이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잡채 나오면 모기버섯 골라서 먹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모기버섯을 아예 그냥 따로 한 접시 놓잖아요. 그래서 모기버섯이 영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색깔이 좀 껌다고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면 건강에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 조미료로 쓸 수 있는 것이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밥 속에 넣어도 되겠고요. 빵 속에 넣어도 되겠고요. 김치 속에 넣어도 돼요. 구기자에 대한 전설 이야기 해드릴게요. 옛날에 중국의 한 관료가 중국을 잘... 중국 땅 굉장히 넓죠? 살고 있는 곳도 땅 넓죠? 네. 그래서 중국은 정말 땅이 넓어요. 그랬는데 이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관할 구역에 백성들이 잘 살고 있나 하루는 이 평상복을 입고 이제 살피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살피고 다니는데 평안하게 태평시대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산을 넘어서 어느 한 마을에 갔더니 한 열일곱 살 정도 되는 소녀가 할아버지를 갖다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회초리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섬기잖아요. 중국도 그런가요? 중국에서 오셨죠? 중국 어때요? 중국도 그러죠?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어른을 잘 섬겨야지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회초리로 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호통을 치면서 네 이놈 어찌하여 저 늙은 할아버지를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회초리로 때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당신이 누이신데 남의 집 일에 참관을 하십니까 가던 길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어린 것이 그래서 아니 너는 나이도 어린 것이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을 하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 글쎄 저 녀석이 우리 증손자인데 우리 집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아가지고 머리는 호호 백발이 됐고 치아는 다 빠져나가가지고 치아는 없고 조금만 걸으면 또 관절이 약해져가지고 가다가 쿵 넘어지고 내가 오늘은 참다 참다 진짜 300년을 참아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교육시키기로 작정한 날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이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좋은 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고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은 부기자 나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몇 그루 나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얻어서 갖고 가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이냐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내 나이요? 372살이요.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기자가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몸에 좋은 건 다 어디서 팔아요? 한약방에서 팔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방에서 뭐 팔고 있나 잘 생각하셔가지고 한약방에서 팔고 있는 것은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구하시면 돼요. 한약방에서 또 팔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약콩. 약콩도 한약방에서 있더라고요. 약콩도 우리 그래서 약치지 않은 거 그래가지고 많이 사다 놨어요. 약콩도. 그래서 쥐노니콩이라고 그러죠? 왜 쥐노니콩을 갖다 약콩이라고 부르겠어요? 우리 몸에 좋으니까 약이 되니까 약콩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약콩. 그 다음에 감초. 우리 감초도 잘 써요. 음식 속에. 그래서 어느 날은 감초를 넣어서 음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감초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단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분이 제가 미쳐 감초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감초 씹어 먹느라고 죽을 뻔했대요. 이빨 다 나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거는 드시지 마세요. 나무처럼 생긴 거 이렇게 얇게 쓸린 게 그게 감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드시지 마세요. 감초가 단맛을 내게 하고 또 영양 성분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설탕 대신에 감초 쓰면 참 좋거든요. 집에 가셔서도 감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화 기능도 향상시켜주고요. 피로회복에 좋은 구기자를 빵 만들 때 듬뿍 넣으시고 김치 만들 때도 이 구기자 나오면 색깔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물 할 때도 구기자 나오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그냥 씹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침류나 국 속에 넣는 천연 조미료로 좋은 게 잣입니다. 그런데 잣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그만큼 충분한 영양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무기질이나 비타민 골고루 갖춘 완전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잣도 종종 많이 내는 것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 리놀산, 리놀레인산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방산이 이 잣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잣을 먹게 되면 피부도 아름다워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높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탁 일어나면 별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별은 언제 보여야지 돼요? 밤에 별이 보여야 되는데 대낮에도 별이 둥둥둥 떠있어요. 그런 분들은 잣을 조금 충분히 드셔주면 좋겠습니다.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캐슈넛입니다. 이 캐슈넛 정말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증, 혈관 질환 예방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미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화 방지되고 있고요. 항암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시키는데 거기에 충분한 영향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베타 카로틴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딱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넘어진 상처가 빨리 아무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넘어졌는데 상처가 빨리 안 아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캐슈넛이나 당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먹어주게 되면 상처도 빨리 아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회복기 환자들이 이거 먹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해가지고 혈액 응고에 효과가 있고요. 지혈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조미료로 쓰기에는 아주 참 좋아요. 캐슈넛이 맛도 좋고 색깔도 아름답고. 그래서 마요네즈 대용으로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침류나 구이류 이런 거 할 때는 이스트 후레이크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콩을 이용해서 만든 천연 조미료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철 칼슘인 마그네슘 요구도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그네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여기 눈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도 떨려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안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입도 떨리고 눈도 떨려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기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떨리는 증세가 없어졌거든요. 거기에 왜 그런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이 날마다 나가니까 이 떨리는 증세는 마그네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떨리는 증세에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이스트 후레이크나 콩류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장이나 물김치 떡볶이 할 때는 매운 고춧가루 대신에 파프리카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미국에서는 파프리카 구하기, 가루 구하기가 참 쉬운데 한국에서는 가루 구하기보다는 파프리카 구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것을 갈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비타민C 함량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의 5배, 레몬의 2배, 그리고 여러분들 왜 화장품 사면 콜라겐 이렇게 써있는 거 있죠.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이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것이 파프리카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콜라겐이 하는 일은 혈관, 피부, 장기, 뼈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 상품입니다. 그래서 면역력 향상에 좋고요. 활성산소 배출, 괴혈병 예방, 항암작용. 괴혈병은 뭐냐면 입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 거 있죠. 잇모에서 피가 나고 입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샐러드 할 때 필요한 게 파슬리는 우리가 보통 장식으로 많이 쓰죠. 장식으로 쓰기에는 아까운 샐러리입니다. 이것은 원소류가 적당하게 비율로 되어 있어서 모세혈관, 동맥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뇨기, 생식기, 신장염, 부종, 시력 약화에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보통 음식을 장식하는 데 많이 쓰는데 먹는 용어를 쓰시면 많이 되겠고요. 그리고 파슬리카르라고 해서 또 따로 팔아요.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루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우리가 토마토 샐러드 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질 파우더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바질 잎사귀 심어서 우리 바질 이거 심었는데 맞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뜯어먹으려고 샀거든요. 씨앗을. 이것은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인데 힌두교의 가장 신성시하는 것이 이 허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 바질을 뜯어가지고 잘게 다져서 그런 샐러드 묻힐 때 들어가면 향기가 바질 향기가 확 퍼지면서 식욕을 돋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혐 음식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소금 없이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이 허브를 이용하시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신경과민, 구내염, 살균불면증, 신장의 활동을 촉진시켜주고요. 토마토나 마늘과 잘 어울려서 이탈리아 요리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김치소스나 국물 소스용으로 다시마 들어가는데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조미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글루타민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깨. 빈혈 예방에 좋고 또 뼈 건강에 좋고 또 치매에도 좋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다 잊어버렸어요. 내 호르몬 밸런스 맞춰주고 또 이런 것들. 참깨가 그래서 우리가 음식 묻힐 때마다 참깨 넣지요. 그래서 먹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잼입니다. 잼 만들 때 시중에서 팔고 있는 잼들 사서 드시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서 먹기에 좋은 잼이 무화과 잼, 딸기 잼, 사과 잼 이런 것들 그냥 으깨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빵에 이렇게 발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빨간 색깔이죠. 무화과 속도 빨갛고 딸기도 빨갛고 사과도 빨개요.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은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붕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을 갖다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팩틴이 풍부하게 있어가지고 장 청소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잼 같은 거 사서 드시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시면 건강의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2사연 41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먹거리들을 주셨습니다. 나무에 달아놓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올라오게도 하셨고 그리고 또 바닷속에도 주셨고 땅속에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건 뭐예요? 과일들 많이 있죠? 땅 위에서 올라오는 것들 채소들 많이 있고 바닷속에는 또 뭘 주셨어요? 해조류를 주셨고 그리고 또 땅 속에는 고구마나 감자나 당근이나 우엉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런 많은 먹거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기 아니면 생선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 불평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식품들 감사함으로 먹게 되면 우리 몸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까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